왕고무님,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는 살 수 없어. 뭐? 돼지우리? 여기가 왜 돼지우리야? 진정하라, 비애의 아들이요. 다 필요 없어. 뱀파이오 때로 살고 싶지 않아. 깨끗이 인간으로 죽겠어. 다음 세상에선 멋지게 한 번 살아보자. 어? 말도 안 돼. 별개들은 태양빛을 짜면 녹아버리잖아. 녹아버리대? 특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. 암튼 티비가 애들 다 망쳐놓는다니까. 우리 아이스크림이냐? 미치겠네? 그럼 십자가는? 기분 좀 안 좋지. 마늘은? 마늘 없이 삼겹살을 어떻게 먹어? 박쥬로 변하는 건? 만화영화냐? 아, 그럼. 별개나 인간이랑 다른 게 뭐야? 아, 있다 있다 있어.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. 그거, 하지 마라. 잘 봐봐. 죽인다. 근데 이게 다야. 다 나무치도 않지? 뿐만 아니라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눈깔이 빠지게 아파서 이 트렌드로 누워있어야 돼. 아, 아, 아. 어떠냐? 우리 뱀파이어들의 놀라운 능력이.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겠느냐? 나하고 장난해? 응?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니들 같은 괴물들하고 단 1분 1초도 같이 일 수 없어. 나가. 당장 나가. 당장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.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. 너 정말 다시 인간이 되고 싶으냐? 하지만 불가능하다며. 한 가지 방법이 있다. 그게 뭔데? 우리 앙드레 대교주님이 오시면 가능해. 그분은 너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. 우리처럼 세상 어딘가에 피해 계셔. 하지만 3개월 뒤 우릴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셨어. 그 양반이 오시면 날 인간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거지? 내 천년의 삶을 걸고 약속해. 그러니 넌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해. 자, 어떻습니까? 이 집이 말이죠. 은근한 멋있는 집입니다. 조금 오래된다. 됐다 말은가 보다. 우리가 돈이 어딨어? 우리 돈 한 푼도 없어. 너 살던 집 빼고 저금에는 거 털어서 사야 돼. 저금은 얼어지고 카드비에 맞기도 순차다. 마음에 드시죠? 마음에 들어요. 이야, 우리 사모님 너무 모아시다. 우리 사모님의 구미와 격조에 아주 딱 맞는 집 아니겠습니까? 안 그러세요, 사장님? 저, 저요? 예, 괜찮긴 한데. 아이고, 우리 이거 막내 공주님인가 보네요. 이야, 너무 귀엽다. 어서 저기 아빠한테 여기서 살자고. 좀 졸라봐. 아빠, 나 여기 맘에 들어. 우리 여기서 살자고. 아빠, 우리 여기서 살자고. 아빠. 이야, 우리 공주님 너무 이쁘다. 나도 저 이런 딸 하나만 있었으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. 이런 집이 말입니다. 보증금 5천만 원이면 월세 100만 원이면 이거 완전히 로또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말이죠. 이게 저기 2층은 주인집이고요. 1층만 쓰는 건데 다들 아시죠? 1층이 훨씬 더 높다는 거. 그리고요, 이 주인집이 해외여행을 가셔가지고 저 이사하실 때 아주 마음 편하게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. 여보, 난 마음에 들어요. 여보? 아빠, 오빠도 뭐해 된대? 오빠? 형부,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형부? 여보, 나도 이 집 괜찮은 것 같은데? 언제 입지 가능하죠?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비어 있잖아요. 오늘도 열심히 일했느냐. 피해 아들이야. 근데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야? 동네 질도 파악할 게 한 바퀴 싹 돌고 왔지. 내가 불 좀 끄고 다니라 그랬지. 정기차게 한두 푼이야?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. 왜 자꾸 날 잔소리하는 쪼잔한 놈으로 만드는 거야? 내가 무슨 노예야? 뭐야? 응?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최소한의 양심은 잊어야 될 거 아니야? 내 말이 틀려? 할 말 있으면 해봐! 미안. 배고파. 밥 먹자. 그래. 우와. 냄새 좋은데? 솜씨 좀 부려봤어. 즐겨. 이거 삼계탕 아니야? 삼계탕이 뭐야? 닭이랑 인삼이랑. 인삼이 안 들었으니까 그냥 백숙이다. 닭백숙. 닭 아니야. 비둘기. 비둘기야.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야. 얼마나 평화스러웠으면 유엔의 마크가 되었겠니. 널 먹어버린 날 원망하지는 마. 너무나 살쪄버린 너의 몸을 원망하렴. 너를 먹었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니? 그건 바로 네가 먹을만 했다는 거야. 도대체 왜 비둘기를 잡아온 거야? 생활비가 떨어졌어. 내가 엊그저께 50만 원 줬잖아. 어때? 브라보. 아름다워 프란체스카. 나 이렇게는 진짜 못 살아. 내가 번번이 말하지만. 내가 무슨 노예야 뭐야? 나 혼자 벌어먹어서 살리는 것도 등골이 윈추경인데. 니들은 하루종일 히덕거리면서 보석이나 사. 미안하구나. 프란체스카. 내일 가서 그 보석 물러라. 니들도 이래.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린 아직 서울 물정도 잘 모르곤. 다 핑계야. 애당초 일할 마음도 없지? 분하다. 딱 걸렸어. 좋아. 니들이 일 안 하면 나도 안 해! 아, 오늘 저녁 푸짐하겠다. 잘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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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, 잘쓰야. 이 엄마가 얼마나 널 찾았는 줄 아니. 아이고, 우리 잘쓰. 어머. 아, 우리 잘쓰 찾아줬어. 정말 정말 고마워요. 어머. 그나저나 처음 보는 얼굴인데? 이사 왔어요. 아, 그래요? 나 이 동네 반장이야. 잘됐네. 오늘 마침 반상회 있으니까 나와서 이웃끼리 인사도 나누고 얼굴도 터. 반상을? 안 나오면 벌금 있어. 찰스야, 좋은데 가자. 반상회.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섞어서 버리는 집이 있어요. 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자, 오늘 반상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아이, 저기. 저 오랜만에 멤버들도 다 모였는데. 어때? 좋지, 좋지. 아이고, 내가 그럴줄 알고 준비해 뒀지. 자, 멤버. 저거 분위기 저거. 뽕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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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르네상스풍도 아닌 것이, 바로크풍도 아닌 것이.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이 세상에 존재했단 말인가. 아싸, 좋아좋아 죽었어. 다들 동작 그만. 아, 일단 고도리에 청단에 사광에 피가 둘넷, 여덟, 열둘, 열둘, 열넷. 17점에 21점에 총 26점. 지원하면 5,200원. 저기 뭣이냐. 깜장드레스는 피가기니까. 10,400원. 아니 왜 그래? 그만 칠 거야? 그래도 돈은 주고 가야지. 기다려. 돈 가져올게. 아니 가져 뭐 가져오지? 왜 반말이야? 왜? 이게 뭐? 돈 내다. 갑자기 내가 돈이 어딨어? 뭐하는 거야, 저거? 이게 무슨 짓이야? 뭐야 이거? 뭐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안 돼. 그건 내 전 재산이야. 나 그걸로 월급날까지 버텨야 된단 말이야. 나. 이것도 못 나. 그래? 가만히 써보자. 지현 엄마는 12,000원. 깜장드레스는 피박에 광박이니까 24,000에 48,000원. 만원밖에 없어. 이거 봐. 그만해. 어머머머머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그러지 뭐. 그래. 왜 이래? 계속 쳐. 웃었는데 그만 치자. 따고 베짱이야? 느낌 모르죠? 미천도 다 떨어졌구먼 그래. 너 똥. 돈 내놔. 아까 다 가져갔잖아. 지져서 남은 10원에 한 대씩. 먹고 죽일 애도 없어. 이거라도 벗어. 안 돼. 이건 안 돼. 이거 내 평소에 유일하게 선물 받는 거란 말이야. 돈 따서 더 좋은 거 사줄게 빨랑 벗어. 안 돼. 죽어도 안 돼. 똥 났어. 안 돼. 사람 죽어야. 이제 탐 돈도 다 떨어진 거 같은데 그만 치자. 아. 그러자고. 아. 나 집에 갈래. 근데. 개평 없어? 어. 아유 저기. 여기 있어. 아 됐지. 아이고 가자. 잠깐, 이걸로 한 번 더 아까만 보니까 이러면 그네 가냐 뒤끝이 아주 더럽네 그냥, 반설 작전기야? 못할 것도 없지 미쳤어? 약간 돈 잃고 맘전 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돌려 누구야? 나 이 집 주인이야 TV에 닭자에 냉장고까지 아주 한 살림 차렸어 이거 왜 당황스러운 시추웨이션? 나 이 집 주인이야 나 이 집 주인이야 나 이 집 주인이야